네 반갑습니다 기초반 오늘 훈련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초반 훈련을 통해서 초대계와 같이 생명살리는 다락방과 다섯기초가 우리 예원의 현장에 또 모든 지역과 기관 또 모든 부서마다 생명력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훈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응답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강의는 우리 전도자의 삶과 지교회입니다 이번 우리 기초반 훈련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 다섯기초를 회복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강의를 해왔고 또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강의 오늘 9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목요일날 마지막 10강 이 두 강의는 이 다섯기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다섯기초의 마지막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지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의하는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앞으로 도전해야 될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교회 사역입니다 앞으로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또 다양한 현장 속에서 지속적인 이 말씀 운동 또 현장을 살리는 이런 전도운동을 우리가 펼쳐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이러한 지교회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시작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뭐냐면 이 다섯기초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시작이죠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럼 다락방은 뭐하는 곳이냐 다락방은 물론 모여서 보건 편지든 새생명 새생활이든 또 강단 말씀이든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다락방은 뭐해야 되냐면 이 개인화를 도와줘야 됩니다 다락방은 한마디로 뭐냐면 나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다락방을 인도하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십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다락방에 역사응답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다락방의 문이 또다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지속하는 이 키는 누구에게 있냐면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좋은 메시지, 좋은 교제,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물론 필요하지만 다락방 지속의 키는 결국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와서 헛소리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막 결론 못 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괜찮아요 그 다락방을 인도하는 그 사역자가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고 있고 또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명의라면 불치병 환자, 이런 환자, 저런 환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다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다락방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뭐죠? 개인화를 도와줘야 됩니다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이 실제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기도 응답 속에서 자기의 현장과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개인화를 돕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이죠 이렇게 다락방이 진행되다 보면 다락방 안에 중요한 사람들이 만나지고 중요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또 중요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하냐면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은 뭐죠? 만남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는 뭘 주죠? 그래서 답을 주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뭐가 답일까요? 다른 게 답이 아니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인생 최고의 답입니다 이 답을 그 만남 속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나다 보면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죠 불신자 못지않게 또 뭐 있죠? 기존 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 신자들에게는 뭘 주죠?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당신이 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인생의 방향 그걸 보고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딱 심어주는 것이 바로 팀사역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기존 신자들에게는 방향, 사명을 심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만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말씀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팀사역이에요 그냥 한 번 만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다락방이 열려지고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팀사역 전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빌립이 정확하게 한 거죠 빌립이 네시를 만나가지고 그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에 이 네시에게 정확한 답을 줬죠 그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메시야 그리스도다 이 답을 딱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례까지 주고 그리고 저 이제 에도피아로 다시 역파송을 시킵니다 이 모든 거를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이 다 인도받은 거예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션홈은 뭐냐 미션홈은 가정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정 지금 이제 4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5월 달입니다 5월 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월 달에는 뭐가 있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부부의 날 5월 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든지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가정, 가정들이 다 교회였습니다 예배 처소였다니까요 이러한 가정에서 뭐 하는 거죠? 제자, 일꾼을 확립하고 세우는 겁니다 그게 제자 미션홈이죠 그래서 이 미션홈을 통해서 말씀운동이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말씀운동이 힘있게 지역지역마다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미션홈 사역입니다 이런 미션홈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전문교회 전문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막 전문인들만 하는 것이 다 아닙니다 물론 본론의 시간표 있죠 그 현장을 정말 살리는 이 본론의 시간표는 그 기능을 가진 그 분야 속에 있는 전문인이 해야 되겠죠 체육 현장이든 연예 현장이든 과학 분야든 그러나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시작 그 문을 열고 거기 들어가서 시스템을 세우고 이거는 꼭 기능인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능인보다 그 현장에 정말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부터 뭐 한 거죠?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뭐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 어마어마한 고유한 전도교획 하나님의 절대교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능을 통해서 그 업을 통해서 그 분야 속에 있는 그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답을 주면서 전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섯 기초 오늘 하게 될 지교회까지 다섯 기초인데 이 다섯 기초를 우리가 억지로 다락방 다락방 선생님 그 다음 팀 사요 팀 사회계생 그 다음 미션홈 전문교회 이렇게 뭔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표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진행되는 것이 오늘 하고 다음번에 강행하게 될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이 다락방부터 전문교회까지 이게 지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말이 지교회지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지교회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말씀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말씀운동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려 세력을 얻으니라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점치는 사람들, 무속, 모든 마술책 다 불태우고 에베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듣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게 바로 말씀운동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길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길 여러분 직장과 회사를 살리는 길 바로 말씀운동입니다 지교회는 뭐냐면 이 말씀운동을 본격적으로 지역에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교회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중요한 지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전에 지교회 이전에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지교회 합시다 그래서 사람 모아가지고 지교회 개설하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또 해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교회는 그렇게 막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락방은 여러분 좀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교회는 한 번 열었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금방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받아들일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락방을 비롯해서 다락방을 비롯해서 다섯 기초의 모든 시작은 뭐냐면요 개인입니다 다락방 누굴 통해서 합니까? 팀사역? 누가 하죠? 미션홈? 누가 합니까? 내가 가진 기능과 업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까? 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개인, 내 자신입니다 메시지 있어요 메시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략, 훈련, 우리 다락방은요 시스템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지교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 지교회 운동에 사용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교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교회 운동에 쓰시느냐 첫 번째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됐던 유럽은요 이미 복음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거의 다 모슬렘화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미국 이 복음의 촛대가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도 한동안 박성교 운동, 전도운동, 부흥운동 하다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미국도 지금 불이 거의 다 꺼져버렸습니다 미국 최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아시죠? 부도나고 팔려가 버리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미국도 지금 복음의 불이 꺼져버린 거죠 이제 이 복음의 촛대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유럽처럼 미국처럼 복음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사라지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 신천지 뿐만 아니라 요즘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신흥 종교라든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교리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이고 말도 안 되는 사상인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듭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지식인들, 청년들, 뛰어난 엘리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 종교단체에 몰려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툭 뜨면요 거기에 완전히 쏠려버리고 몰려버립니다 그만큼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요? 복음이 사라져가고 복음이 심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왜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신문제, 육신문제 정신병 시대 찾아오고 질병 시대 찾아오고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시대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지역의, 이 동네에 하나님이 왜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지역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나는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았고 흔히 말하는 토박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지역에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규의 캠프를 해보면요 내가 이 동네에 수십 년, 20년, 25년 그렇게 처음부터 이 지역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점집이 많고 이렇게 구석구석에 무당집이 있고 이런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맞죠 그렇게 우리가 그 동네를 잘 안다라는 거는요 사실 여러분들보다는 그 부동산, 복덕방 주인이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 위, 뭐가 위치해 있고 그거는요 부동산 주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 지역을, 우리 동네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두 번째, 지규의 운동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보금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보금의 사람이라는 것은 보금으로 답을 얻고 보금으로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사람 즉,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이 분명한 해답과 결론과 답을 가진 보금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죠 그래서 보금의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 보금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가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뭘 하더라도 인간 자체는요 장세기 3장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불완전하지만 보금은 완전합니다 보금은 완벽합니다 보금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보금 속으로 날마다 내 인생이 보금의 축복 속으로 보금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보금을 누리고 이 보금으로 힘을 얻고 이 보금으로 행복하고 이 보금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보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금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물론 좋습니다 게다가 배경도 좋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금상첨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요 보금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보금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보금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구호의원이나 시의원 아니면 동장, 통장, 구청장 아니면 파출소 소장 이런 분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을 한번 살리자 과연 그 지역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좋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지역을 정말 영적으로 살리고 보금하는 것은요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여러 가지 향후회 모임도 있고 심지어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많은 모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임이지만 그러나 그 모임을 아무리 모여도 그 지역을 영적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보금화는 할 수가 없어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보금 가진 자만이 이 보금을 누리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치유되고 지역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한 사람은 누굽니까? 보금의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계운동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원한 축복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무나 네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종교인들이 원하는 그 복? 아니면 세상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 복? 그 복은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돌아서면 또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시고 대한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바요나 시무나 네가 진짜 복이 있도다 이를 이게 알게 하니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학벌과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로 만약에 깨닫는다면 우리는 평생 복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 정확한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180몇 년 밖에 되죠 19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190년도 채 200년도 채 안 되는 이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 단학방 전도운동은요 34년 35년 됐습니다 이 짧은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237과 5000종족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무나 네가 복이 있도다 꼭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풍족해야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내가 건강하고 좋은 집에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을 얘기하면 바요나 시무나 네가 진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언약 속에 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반석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늘 왔다 갔다 하고 흔들렸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너는 반석이다 반석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 마귀 흑암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후대가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라면 절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후대를 무너뜨릴 수 없고 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열쇠를 무엇이든지 멜 수 있고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교의 운동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교에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보금화하고 지역을 치유하며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 인도받는 곳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만약에 지교에 모인다 지교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또 캠프한다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고 앙숙 중의 앙숙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노력하고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가장 괴롭혔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 그러면 치를 뜹니다 나중에 심지어 언약해도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잖아요 이런 블레셋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어떻겠다고요?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 언약 붙잡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모든 재앙 저주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복음 누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그 동네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복음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직위의 운동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또 지금 이 기초반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지교회 지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제가 예전에 사대교구죠 예전 명칭이 사대교구 사역을 할 때 수원 지역이 있습니다 그 수원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화성이 있어요 여러분 화성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화성이라고 딱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게 뭐죠 화성 그러면 연쇄살인사건 그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십수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전 국민이 화성 그러면 연쇄살인사건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만큼 박혀버린 거예요 화성이란 이 이미지가 제가 이제 수원 사역으로 하고 또 수원 안에 화성이 있고 거기에 우리도 지역 식구들 성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하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사역하면서 알았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도시 중에서 왜 하필 화성 지역에 그 오래전에 왜 그런 연쇄살인사건들이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 화성 지역에 뭐가 있냐면 용주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절이에요 이 용주사라는 큰 절 안에 뭐가 있냐면요 불교대학 어린이 불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RUTC 같은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용주사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화성 전체에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앙지된 거죠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이제 생명 살리는 이 생명의 운동 말씀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말씀 운동 다락방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지교회로까지 그렇게 해서 수원 지교회 또 화성 지교회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재앙과 저주가 가득한 그곳에 만약에 그런 말씀 운동과 그런 지교회가 없다 그럼 그 지역은요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비단 우리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대교구 지역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개인 회복입니다 지교회에 모이는 지교회 멤버들을 가장 먼저 살려야 됩니다 왜냐 지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전도운동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었어요 그 120명이 비록 쫓겨난 사람들 사회에서 취급받지 못하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여자들 대부분 그런 구성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로마가 봤을 때는요 너무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120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지교회에 모이는 지교회 식구들 그 지교회 멤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왜 지교를 세웠느냐 그 지교회에 있는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고 살리라는 겁니다 지교회에 모이는 식구들이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나면 눈이 열리게 되고 사명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개인 회복입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개인들을 살려댑니다 지교회 식구들 또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지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교회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외곽 지역일수록 중요합니다 교회랑 가까운 지역은 그나마 교회가 가까우니까 수요, 금요 평일에도 교회 와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본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외곽에 있는 지역 식구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 주일 외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평일은 어떡합니까 주중 6일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본교회처럼 주중에도 그 지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포럼하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각 지역마다 지교를 세우신 거죠 개인 회복 그러면 두 번째 뭐가 회복됩니까 드디어 이제는 현장이 회복됩니다 당연히 개인이 회복되고 개인이 힘을 얻으면 그 개인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면서 현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즉 내게 주신 현장 나의 현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철저하게 3년 동안 뭐였냐면요 현장 사역을 했던 거예요 현장 보여주신 겁니다 즉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실제 귀신과 영적 비밀과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눈이 열리면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지교회 모임할 때마다 지교회 예배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시작은 개인회복입니다 나에 대한 회복 내 자신과 나의 치유와 내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제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교회가 계속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개인이 은혜 받고 개인이 치유되는 만큼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지교회가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회복됩니까 지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대교구 첫 사역을 시작한 곳이 지금 6대 교구 6대 교구는 어디냐면 그중에 인천 서인천 그 교구에 어떤 한 구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실 구역도 없었어요 어떤 한 가정이 이사와 가지고 한 가정이 달랑 있었습니다 그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구역이 시작됐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셔틀, 봉고가 와야 될 정도로 구역이 부응해버렸습니다 아니 교회에 봉고가 와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최소한 그 봉고가 가득 찰 정도로 구역 식구들이 부응되고 전도되고 늘어나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경기 1대 교구 사역하고 있습니다 경기 1대 교구 중에서 우리 삼송이라고 저기 덕양 쪽에 가면 거의 신도시죠 삼송 삼송 원흥 지역 거기 신도시처럼 크게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고 또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두세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지역 식구들이 주로 대부분은 지역에는 별로 활동하지 않고 거의 주일 예배 중심으로만 딱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전혀 지역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몇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지역장 집사님 한 분이 지역장으로 서게 된 거죠 본인이 지역장을 맡았지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겠습니까 지역은 넓죠 신도시죠 가정은 몇 가정 안 되죠 또 그 몇 가정 안 되는 가정마저 다 주일 예배 한 분 드리는 거 외에는 전혀 지역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없으니까 얼마나 참 어려운 현장입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흑암 꽂고 계속하는 가운데 나중에는요 거기에 뭐 수십 가정 늘어날 만큼 물론 이제 신도시니까 이사 오는 가정 외부에서 또 유입되는 그런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언약 붙잡은 집사님 한 분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지역 식구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지역이 이제 부흥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에는 좀 구역 식구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낮에 직위에 모임을 하면요 늘 딱 두 사람만 모여서 예배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늘 두 사람 사역자하고 조장 그렇게 몇 달 동안 이 두 분만 계속 모인 거예요 근데도 그 두 분이 지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가슴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비록 우리 두 사람이 모이지만은 정말 이 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모일 때마다 계속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지교에 캠프를 하게 된 겁니다 지교에 캠프를 하면서 그 지역에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락방도 활성화되고 열리고 구역 식구들도 막 회복되고 힘을 얻고 지금은 아주 든든한 구역으로 지역으로 딱 서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역이 회복된 거예요 지역이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지교의 현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지교회가 얼마만큼 큰 축복이냐 우리 잘 아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경찰서가 아무리 많아도 범죄, 살인, 도둑, 폭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납니까? 범죄가 왜 일어날까요? 살인, 강도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치안이 뭐 잘 좀 약해서 뭐 경찰들이 별로 활동을 안 해서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이거 사실을 아니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 이런 지교회가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현직 교사로 있는 분들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학교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학교에 찾아갔는데 거기 어떤 교사 한 분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이 학교 오기 전에 또 광명의 어떤 한 학교에 있었는데 그 학교는요 광명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교인 거예요 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진 학교로 학생이 학교의 청소 시간에 유리창을 닦다가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학생이 학교 유리창 청소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학교 교장 뭐 거의 분력하고 거의 뭐 잘리게 되고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학교에 계속 문제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사들이 그 학교 그러면 다 기피하는 학교로 완전 찍혀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올려가는 거예요 그 학교에 거기에 어떤 보건 교사 한 분이 그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분이 들어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뭐 했냐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 몇 명 딱 만나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학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왜 우리 학교에 이렇게 문제사고 사건, 사고가 왜 계속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되면서 선생님들이 한 분, 두 분씩 참여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후의 모임으로까지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요 그 학교에 사건, 사고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모임 그 모임 때문에 그 학교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교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교회 축복의 시작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우리 가정을 왜 이 지역에 왜 이 동네에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지역마다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역마다 중요한 영적 흐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계속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뭡니까? 그게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지역에 있는 영적 배경과 흐름을 보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지역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모이자 그게 지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교의 시작은 뭐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아니 구형 예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모임도 있고 훈련도 있고 뭐 많잖아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모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또 모여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의 모임은 여러분 모임이 다락방하고 다릅니다 다락방은 모일 수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못 모일 수도 있고 하다가 또 보면 중단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구형 예배도 있죠 그러니까 지교의 모임은 다락방 구형 모임하고는요 달라야 됩니다 왜 그렇죠?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지역을 향한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걸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하고 다른 겁니다 구형 예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역보고 말하는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 지교회는 뭐죠? 지교회는 주로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교회 안에서 그러면 예배와 모임을 하는데 어떤 언약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예배는 많죠 구형 예배도 있고 또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 예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 예배는 주로 뭐냐면 주로 강당 가지고 포럼하시잖아요 구형 예배는 그런데 지교회는 다릅니다 지교회는 지역 전체를 놓고 정말 지역보고 말을 가슴에 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틀이 뭐냐면 지역보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을 보금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지역 식구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요 우연이 아니라 그냥 일이 아니라 지역보고 말을 위한 중요한 문이 되는 거예요 지역보고 말을 위한 중요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지역보고 말을 놓고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그 속에서 지역 식구들 또 지역의 가정들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뭐가 되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고 현장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교회 축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거기 누가 나왔냐면 홍석천이 나왔어요 여러분 홍석천 잘 아시죠? 이 홍석천 이분이 용산에서 특히 이태원에서 약 20년 가까이 식당 운영했습니다 이 식당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이태원에 막 한동안 코로나 터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파가 너무 커가지고 결국은 20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개 많은 가게도 열몇 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하나씩 닫아가 결국 마지막 본점까지 해서 다 정리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이태원에서 가게를 하면서 얼마나 이 이태원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의들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걸 막 구구저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에 보면 가게들 많잖아요 상공인들 소상공인들 가게 주인들 많은데 그분들을 대변해서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작년에 이태원을 배경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드라마 하나가 이제 잡혔는데 그게 여러 가지 드라마 찍으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용산 이태원에서 이제 허가를 안 해 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태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이태원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태원에서 못 찍고 다른 저 다른 멀리 있는 지역에서 그걸 찍으러 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홍석천이 용산 구청장을 찾아가가지고 단판을 지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아니 이태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태원을 알릴 수 있는 드라마를 찍는데 왜 이걸 허가 안 해주냐고 구청장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쭉 내용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이태원을 사랑하는구나 이태원이라는 이 지역을 진짜 마음에 담고 있구나 자기는 이제 조금 올해 내년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아 이태원에서 가기를 또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얼마만큼 이렇게 사랑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아무리 내가 그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더라도 영적인 눈으로 그 지역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하지 못하면요 그 지역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이태원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큰 모슬렘 사원이 있잖아요 그 모슬렘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계 다민족이 다 와서 자기 종교들 다 가고 완전 우상 동네입니다 전세계 모든 우상들이 다 촘집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게이빨을 비롯해가지고 온갖 동성연예부터 시작해서 말로 못합니다 이태원이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코로나가 우연히 터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더라도 영적인 사실과 비밀과 답이 없으면요 그 지역을 진짜 영적으로 치유하고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지교에는요 다릅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회복하고 지역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과 언약을 가지고 모인다는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모임이야 많죠 지역 지역마다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향후에 기타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어요 그 수천가지 모임이 있어도 그 지역 못살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정확한 영적인 내용과 비밀을 가지고 모였다 그 자체가 바로 지역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육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교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뭐하라고요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어라 왜 빛을 비추라고 합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어낼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어두움과 캄캄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교에서 뭐하는 겁니까 영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영권 운동 영권 운동이 뭡니까 지역에 있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거죠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생명 운동이고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죠 이게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한 지교회가 뭐냐면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대 아니면 한 지교회가 가로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로등 만약에 그 길 골목에 가로등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캄캄한 골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어두운 바다에 등대가 없다 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교회는 뭐냐면요 빛입니다 등대여 가로등입니다 빛을 비추는 지교회 하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지교회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런 영권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초창기 지교회 메시지 보면 한 지교회의 백다락방이다 백다락방이 있어야 된다 한 지교회 안에 백군데 다락방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한 지역을 완전히 말씀 운동으로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이렇게 빛을 비추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지교회가 일어나면 사단이 제일 먼저 알고 긴장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지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교회 오늘 구강이 바로 지교회인데 이 지교회는 유일성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곳입니다 왜 지교회야만 하는가 왜 지교회가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모임과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역 안에 지역 안에 사실 모임이 많아요 예배도 많고 구역 예배를 비롯해서 다락방 각쪽 지역 모임 기관부서 사역 등등 굉장히 모임이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벅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교회까지 왜 지교회가 필요하고 왜 중요하느냐 지역에는 여러분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여러분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여러분의 후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산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역 지역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기초가 어디예요? 지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뭐죠?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장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야 우루 그러니까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얘기했습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야 우루 이 우루라는 지역은 오래전부터 달의 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고 달의 신을 숭배하는 한마디로 완전 우상동네 우상천국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우상을 섬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의 후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말자 제일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얘기했던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은 지역이기주의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에 뭔가 유해한 안 좋은 건물이냐 장소가 들어서면요 온 지역 주민들이 다 깃발 들고 반대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예민하고 까칠하게 막 이렇게 반응하고 가민하게 반응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반응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점집 우상 불교 각종 이단 단체 이런 건 막 지역에 들어와도요 사람들이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뭐 이상한 건물 이상한 발전소 가스 충전소 이런 거 들어선다 그러면 난리 생난리인 거예요 지역은 저희 집도 마곡인데 마곡이지만 공항동 행정구역으로 속해 있다 보니까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뭐가 많이 행정적인 게 옵니다 간간이 동사무소에서 우편으로 뭐가 오냐면요 그 성폭력 전과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입했다 전입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또 이 성폭력 전과자가 얼마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 이런 소식을 알려주는 편지들이요 간간이 온다니까요 제가 그 편지 딱 읽고 그 사람 얼굴 사진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 계속 성폭력 전과자들 그런 성범죄 전과자들이 계속 이사 들어오고 여러분 사는 동네 지역에 계속 칼부림이 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터진다면 여러분 그 동네에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동네에 계속 편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용량을 안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그래서 지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교회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교회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 가난한 땅이 되면 됩니다 우린 보통 땅값 비싸고 학군 좋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교통이 편하고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 이사 가고 살려고 하고 이사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물론 필요하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정말 언약 붙잡은 한 가정 언약 붙잡은 자들이 있는 그 지역이 있다면 그곳은 뭐가 되는 거죠 영적 가난한 땅이 됩니다 출혈국기 9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지금 애국 땅에 막 열 가지 재앙이 막 시작됐습니다 온 애국 땅에 막 재앙과 저주가 들이 닥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어디라고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고센은 애국 지역 안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애국 전체에 지금 재앙이 임하는데 그 애국에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 재앙과 저주가 아무리 찾아오더라도 언약 붙잡은 여러분 가정 때문에 언약 붙잡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동네 지역이 뭐가 되는 거죠? 영적 가난한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 해외에다가도 성교사를 파송합니다 2, 3, 7 5천 종족에다가 성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아니 해외에도 성교사를 파송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빈 곳의 현장 그런 지역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저 지역을 복음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간다 그런 가정은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가정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결국은 빈 곳 지역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또 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바라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지역 복음하라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빛을 비추는 지교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예원의 모든 교구 지역 현장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 영적 가난한 땅이 되어지는 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옴 나이다 아멘